에스커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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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여기 그 뭐지 그 락네이션에서 나온 에스커바미 들으신 분 있어요? 들으신 분 들으신 분 아 들으신 분 V 댓글창에 V 이렇게 남겨놔 V V를 남겨봐 V V 웨이터도 많이 해요 아직까지 우리 아직까지 뮤직비디오 두개 찍어놨는데 다 완성됐는데 아직 안내고 있어요 빨리 내야 되는데 어 나 이거 귀걸이 한쪽 어디갔지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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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eli 아 아 아 미쳤나봐 안녕하세요 나 소리가 안들리지?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들려요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아 나 지금 뺑오린데 아니 진짜 오바야 이거 아니 저기요 저기요 왜 아니 왜 나보고 나 홍하고 싶다고 얘기해놓고 아니 아니 들지 몰랐죠 네? 오빠 저희집 풍경이나 한번 보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 탈락 탈락 또 통화하고 싶으신 분 아 하원에 있다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도대체 아 됐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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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어? 뭐에요? 아 비밀이에요 그런걸 여기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어디가요? 저 지금 사무실 가고 있습니다 왜요? 앨범 때문에 이것저것 정리할게 있나봐요 앨범 나와요? 네 언제 나와요? 9월 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장님 아 그래요? 그걸 여기서 막 이렇게 공개할거에요?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머리 잘랐어요? 네 아 진짜?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 머리도 좋았는데 못 잘랐어요 아 이게 풀리니까 완전 그 앞으로 앞으로 같이 돼가지고 아 네 그래서 잘랐어요 그래서 앨범 몇곡이에요? 일곱곡입니다 일곱곡이에요? 네 나는 열곡인데 내가 이겼다 네 좋습니다 알았어요 정리 잘해요 네 네 Peace 재밌다 이거 또 누구 있어요? 누가 있을까요? 누가 있을까요? 응 지금 바밍 타이거한테 전화 걸고 있어 지금 바밍 타이거한테 전화 걸고 있어 바밍 타이거 안 받고 있어 바밍 타이거 왜 씹어요? 이거 뭐 뭔지 들어 와 있어? 네 네 네 네 네 아 바밍 타이거 씹고 있어 네 네 너무하시네 누가 있을까 나만 걸 수 있는 거지? 아 내가 너무 재미없어서 다 나갔나봐 미안해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어떻게 어집ido? 네 여름 네 오 네 네 네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나와요? 안주행해요. 우리 지금 여기서 신나게 파티하고 있어요. 예능 많이 나와줘요. 예능 많이 못 나가요. 미안해요. 한국 빨리 오세요. 나 지금 한국인데 한국 빨리 오래요. 제가 한국이에요. 여러분 나라라라라라라라 영통 또 해주세요. 오빠 근데 이미 손질한 머리에요? 네 맞아요 손질한 머리입니다 신곡 언제 나와요? 언제 낼까요? 언제 내면 좋을까? 여러분이 한번 추천해주세요 날짜를 언제 내면 좋을까? 겨울 지금 여름 가을 내년 내년? 내년? 작년? 나 이제 가야겠어요 여러분 어디가 나? 가야겠어요 여러분 Peace 라이브는 아쿠쿠개는 그런데 밥을만 할 수 있어요 아아 뇌이 나아 다시 왔습니다